기글 힘이 끓어오른다 기다려라 세상아 타요 거기서 저러다 큰일 나겠어 청소는 참 즐거워 소중한 친구들을 위해 열심히 청소해야지 야호 이게 무슨 짓이야 대체 나한테 자꾸 왜 이러는 거야 다 꺼져버려 정리 끝 이제 배달만 하면 되겠다 다행이 녀석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다 얼마짜리들 넌 돈도 없잖아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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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따라 일이 일찍 끝났네 다들 수고 많았어 난 오랜만에 집에 일찍 가서 푹 쉬어야겠어 나도 나도 아무래도 아무래도 오늘 야근해야겠는걸 난 애들이 정말 싫어 영차 영차 다요 이 녀석 감히 우리를 건드리다니 그물로 꽁꽁 묶어 죽였어 하하하하 어 어 강지럽네 얍 야호 어이 으이차 하하하하 난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하하하하 아무래도 타요가 이상해진 것 같아 그러게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서 도움을 정해야겠어 여러분 우리 힘을 합쳐서 다요를 막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오늘 도시가 멸망할지도 몰라요 헤헤 그럼 배달은 안 해도 되겠네요 하하 다요 다요 다요가 나타났어 하하하하 으아 으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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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어 야하 찾았다 타요를 저렇게 만든 곳이 바로 이 곳이구만 흠 그래 저 괴물을 막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다람쥐들아 준비됐지 슈퍼도토리잘리 공격 야아 어 어 어 뭐야 이건 귀에 껌이 붙었나 끈적끈적하네 하하하하 야 나 비장의 무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타요 녀석 이 슈퍼と思います 혼줄을 내주마 기다려라 하하하 으음 무서워 야 이지 좀 봐 조금만 참아 타요를 막아야지 과연 이런다고 막을 수 있을까? 아 그러게 평소에 운동 좀 하지 어쩌지 타요를 막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래도 오늘이 이 도시의 마지막 날인 것 같아 이럴 줄 알았으면 늦잠이라도 실컷 자는 건데 하하하하 도시의 영웅 슈퍼룩이 등장이오 악당 타요 나랑 한판 붙자 로기도 바퀴를 새로 달았잖아 뭐 상관없지 무적 타요 출동 이게 뭐야 나보다 더 크잖아 하하하하 특별히 2층 버스로 만들어달라고 부탁 했지롱 어디 덤벼보시지 으의의의의의의의의의 야호! 살았다! 살았다고! 저 두 바보들만 없으면 도시가 훨씬 평화로울 텐데 투스트라이크! 거기 누구 없어요! 누가 나 좀 도와줘요! 라니! 가니! 얘들아! 난 혼자서는 못 일어난단 말이야! 제발 도와줘요!